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는 것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6살 딸 등 자녀 2명을 오물이 가득 찬 집에 방치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시와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을 전수조사합니다. 인천시는 287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과 위험요인을 조사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 담당자가 확충이 필요한 안전시설물, 위험요인 개선 방안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 긴급 개선이 필요한 11개 지역에 미끄럼 방지 시설과 과속 방지턱, 안전 펜스와 과속 경보 시스템 등 설치비 3억 6,2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나아질 것이라는 점만 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6일 공개한 2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을 보면 2분기 BSI 전망치가 96을 기록했습니다. 경영자 경기 전망 지표를 뜻하는 BSI는 기준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낮으면 반대를 의미하는데요. 인천지역 제조업 BSI 전망치는 지난해 2분기 52로 내려간 뒤 3분기와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53, 62, 85를 보이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에 합류한 건데요. 환경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원태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연료를 퇴출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약속한 겁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수소산업 선도도시 선언. 인천시와 서구는 국내 기업들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자동차로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인간 기업들의 대규모 상용화 투자는 그간 이유로적 가능성과 실험실에 머물러 온 수도가 시장 경제의 주위로 나아가는 견고점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또 2030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연 친화적 설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 건물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녹색 건축물 조성이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은 인천형 그린 류딜입니다.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도시숲 건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대표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축구장 13개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차 6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매립지는 직매립은 금지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도로를 피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한 공기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우리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많게는 하루 한두 시간 이상 머물게 되는 지하철. 매일 거쳐가는 역사한 실내 공기는 어떨까? 공기 정화기가 있잖아요. 정화기가 정화를 잘 시켜주겠지. 그걸 믿는 거지 우리가 알아요. 공기 정화기 해주나 보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일부 지하철 역사한 공기는 바깥보다 더 나빴습니다. 김포시 자체 조사 결과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의 내부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39마이크로그램. 기준치인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운양력도 비슷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가까운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9배, 초미세먼지는 5배 더 심했습니다. 김포시는 두 곳 역사 안의 공기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골드라인 측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골드라인 측은 과태료 외에도 향후 조치 내용과 관리 계획을 김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걸포 북변역과 마산역 역사 안의 공기질도 측정했으나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경관심의에 포함되는 등 부천시의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는데요.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산 부천시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경관조례 개정안 발의하시기에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부천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부천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경관심의와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일부 미비점 같은 것들을 개선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공작물 중 기계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서명 검토 증가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기준의 서명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환경이라는 게 시민들 생활 가치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애매한 기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관심의 운영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 본 개정안을 발휘하게 되었고 유형별 심의에 의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해소는 물론 부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부천의 문화적 특색 강화와 경관 형성에도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금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우리 부천시에도 아직도 많은 그런 건축과 도시에 대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대로 개정할 건 개정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산 부천시의원이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8일 개막하게 되는데요. 최지현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2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3D 가상공간 형태로 꾸며진 온라인 전시관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요 일정과 온라인 전시관, 각종 콘텐츠를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박역지침에 따라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의의와 전망을 논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연사 총 68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각과 콘텐츠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컨퍼런스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동법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전 시간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하여... 올해 박람회 핵심 일정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총회를 꼽았습니다. 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 최종 몇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인지는 개막식에서 공개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 진압에 나섰던 인물이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올랐는데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인물의 임명을 거부할 것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보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는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그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5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교육청, 시의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이 중 논란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조례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은 후보의 위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박남춘 시장에게 해당 후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신한은행이 지난 6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청사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필요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인천지역 영업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종이통장 안쓰기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자원순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개회식을 갖고 남종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또 원거리통학 학생의 교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오는 10월까지 총 20개의 주제로 펼쳐지며 학교 숲 가꾸기와 학생 참정권 활성화, 고교 학점제 준비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를 지원하는 행복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먼저 일자리가 연계된 직업 교육을 위해 행복 캠퍼스로 지정된 대진대와 강남에서 교육과 창업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경력 설계와 직업 훈련,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밖의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해 건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맘카페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의 기능이 공존하는 육아센터가 부천의 문을 엽니다. 부천시는 6일 부천 약대동 아이파크 1단지에 3층 규모로 아이사랑 복합 공간이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앞으로 경기도형 맘카페를 비롯해 초등생 3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부천 51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아이파크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헬로티비 경인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